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.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 6809에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을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체육공원은 2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야구장과 축구장, 풋살장, 다목적구장 등이 있으며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잔디광장과 야외 물놀이장, 피크닉장, 놀이마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 인근의 아암도 해안산책로를 따라 조망할 수 있는 청정의숲과 화초류, 야생화 등이 심어진 정원, 조망심터 등도 조성돼 있습니다.